이거는 참 재밌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애 지금 내가 너무 환경열약해서 지금은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압니까? 내가 준비한 공략보다 오늘 더 많이 진도가 나가버려서 다음은 이제 그게 없죠 공략이 없죠 이제는 공략을 좀 보면서 해야겠네요 스테미너 많이 날죠 다음파 채팅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파 오늘 시청자가 9명 밖에 없네 내가 좀 채팅을 많이 못 봐서 그러나 차가운 골짜기에 이루실 오케이 아하 자 한번 좀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죠 그래도 오늘 가는 데까지 한번 그래도 가봅시다 일단은 가는 데까지 한번 좀 가보죠 추가로 더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가야되냐면은 아까 내가 심연의 감시자 어 여기로 일단은 카고요 심연의 감시자까지 잡은 거면은 지금 보스 몇 마리 잡았나? 난 6마리 7마리 그래도 잡은 것 같은데 이제 여기는 뭐 없나? 오우 무슨 소리야? 헉 뭐야 뭐가 열려? 이런거 몰랐는데 축복 이스라 어허 어허 오호 여긴 어디야? 카사스의 지아묘? 뭐지? 공략하고 다르네 아 아니네 아니네 어허 오케이 여기 맞고 여기는 적들은 대부분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네요 적을 쓰러트려도 방심을 해서는 안되는 지역이고 바로 앞에 보이는 해골들이 있는데 먼저 혼내주고 다리를 건너라네요 오케이 이게 무슨 메시지가 이렇게 많죠? 이 앞 축복이 필요하다 잠깐만 이거 뭐야 설마 나를 죽이려는거 아니지? 지금부터가 진짜다 모바일로 보면 버퍼 심하니까 PC로 보시고 부활하는 몸은 눈이 파란색으로 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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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오늘 부활 안하겠네 어이구 놀래가지고 갓을 못했네 카사스의 주옥날 어? 뛰는거 귀여운 것 봐 흰색 그냥 흰색으로 눈이 불이 들어오는 애들은 부활을 한다는 얘긴가봐 이제 얘는 부활을 안하는거 같지? 그쵸? 두번 아예 좀비처럼 살아나지는 않고 한번더 살아나는거 같네 그런거 같네 어? 잠깐만 이거 한번 밀어볼거야 야 깝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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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겠다 야 깝치다 디지겠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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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얘 무슨 동장이 이러냐 꼭 그거 같다 둘리에 얼음대 탐험에 나오는 그 보스 같다 흠 참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구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걔 알지 보스 거기 개도 나오잖아 용사님 이러면서 그 가시곡인가 뭔가 개도 나오잖아 어디서 죽여버려 이거 썰어버리고요 쇠기석 파편 얻어주고 추억이죠 양아치들이야 양아치들이씨 오오 길을 못가게 하네 그냥 아주 그냥 또 살아날거지 니네 뒤통수 때릴거지 완전 양아치들이네 얘네들 와 이것도 기다렸다가 또 화살을 또 쏘고 있구요 양아치 자식들인데 이거 제대로 사왔다 쟤 spot 얘가 머리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못사는 날려나 신기한데 야 애였어 야 야야 야야야 야야관라 자식들 봐라 체력 하나 빨게 하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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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다 확인해야 돼 믿거나 말거나 무슨 박물관처럼 꾸며놨네 이거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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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나 머리 야야야 목라인의 화살 지대로 맞았네 이거 이렇게 맞으면은 오크가 목이 약점이라던데 어허어 그냥 여기는 공략 보지 말고 한번 깨볼까 어이 뭐야 이거 야야 공략 보고 깨야겠어 안되겠어 이거 야 이거 뭐야 여기 와 이거 너무하는구만 이거 잠깐만요 올라가서 보이는 녀석들 처치하고 아 바닥에 스위치를 피하고 아이고 내가 이거 못봤네 사다리를 아래로 내려가재 오케이 바로 참교역 들어가네 공략 안본다고 하니까 이걸 어 공략 안본다고 어서와 내일 자살은 처음이지 음 이거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져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폐쇄 공포증 이런거 없으시죠 그러니까 한시간동안 이런 맵 나올거 같아가지고 어 숨겨진 문을 다 열어주래요 여기는 문이 다 숨겨져 있다네요 와 미쳤네 이거 그냥 문으로 가는게 아니래 문이 숨겨져있대 밀면서 가야된대 아 이문이었거든 쟤는 뭐야 간지쟁이 뭐야 저거 뭐야 뭐하는놈이야 이거 어 약간 좀 건담 같은데 움직임이 오 뭐야 이거 건담처럼 약간 날라다니는거 같지 않냐 발에 이렇게 좀 닌자야? 닌자야? 어 잠깐만 까다롭네 이거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넣고 맞다있떠 맞다있떠 얘 움직임이 개같아가지고 이거 안되겠다 어 와 이걸 당하네 아 유트 여러분들 좋아할거 하나 찾았다 쟤네들이 간스터하고 저거라고 생각해 그 뭐야 파피루스 이런 애들이라 생각해 윙딩이라 생각해 윙딩이 저기까진 달려갑니다 얘만 처리하고 어 제가 욕을 욕을 하려고 하는 BJ는 아니에요 어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욕하는거 여러분들 좋아해서 하는거에요 유튜브에 지금 요새 욕더빙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거에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고 평소에는 욕하는 사람 아니니까 잠깐만 여기 있으면 얘네들 다 떨어지지 않나 어 한명 같구요 한명 같구요 어 뭐야 살아? 어 이거 안되겠다 안되겠어 또 머리에 화잘맞았네 진짜 스테미너 좀 올리긴 해야겠다 이거 이렇게 자꾸 한방이 모자르네 뭔가 엄마한테 전화거려야되는데 배터리가 없어 약간 진짜 극협 약간 뭔가 한방이 모자라 배터리가 5%만 되면 아냐 이거 EBU 보다는 5% 미만이 되가지고 카메라를 못 촬영해 5% 한 1%만 더 있어도 1,2%만 더 있어도 한장정도 카메라 촬영할수 있는데 그럴때 있잖아요 비디오 아니 비디오를 한다 카메라 찍을때 잠깐만요 집중해야겠다 야 안되겠다 저 자식은 도대체 야 안되겠어 얘 잠깐만 방법을 달려야겠어 양손으로 간다 저 자식 이거 안되겠어 이거 그리고 한방 한방 한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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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으아 징한 놈 예리한 모습 사실 이거 먹으려고 왔어 그리고 숨겨진 문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뚫고 가는거지 아 이거 그냥 공격하면 된대 아 됐네 오케이 안에 있는 해골까지 잡으라네요 패딩되나? 으응응 이게 카자스의 주술소가 여기 있대요 이걸 먹어주고 또 살아라면에 아 안죽어졌어? 아 안죽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주술소를 먹고나서 돌아와서 아까 그 자식 죽이라네 아까 내가 미리 죽였죠? 어허 여기는 뭐야 허어어 해골 짱많아? 어허 어허 템 나왔었구나? 큰쇄기석파편 내가 큰쇄기석파편 두개 나오면 내가 이거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랬죠? 흠 음 오케이 일단 쟤는 처치하구요 잠깐만 얘 아까 걔 그 자식 아니지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이거 뭐야 이거 헤링이지 뭐야 이쌍 아 겨우 이겼다 다크소울 개념이 있습니다 다크소울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길이 조금 이제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쯧 아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야 이거 뭐야 빠져 빠져 음 게이드 게이드 오케이 오케이 흠 어 대형곡도 나이스 보석 많이 주네 저거 아마 상위보석일거야 강화보석 중에서도 여길 왜 왔어 얘네 뭐하다 죽은거지 아이 병신이 이거 아핳 대박이네 이거 아이 왜 이걸 줄타 이거 어? 이거 이거 딱 저거야 점심시간에 학생때 밥도 빨리 먹겠다 급식실 이거 꼭 이겠고 저거 계단에서 옆라인 타고 가는 자식들이 있어요 딱 그 꼴난거거든 이게 어 그냥 가면 되는데 여기로 지나가다가 병신 아 나 욕해서 미안합니다 너무 웃기네 얘는 왜 죽었을까 얘는 뭐하다 죽었어 뭐야 여기에서 뭐야 여기와서 옆에 한 대 맞고 날라갔네 낙사당했네 개웃기네 자 아무튼 지금 제가 지금 길을 좀 다시 봐야겠어요 내가 아마 여기서 왔을건데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스샷에 보이는 계단 위로 올라가네요 아 여긴 잘 모르겠다 지금 길이 어려운데 음 여기로 일단 올라가게 되면 처음 왔던 데로 연결이 된다는데요 일단 뭐 온다 어우 아 좋았다 아 이거 또 살아나는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처음 왔던 데가 아닌데 이거 처음 왔던 데인가 여기가 애들을 내가 살려두고 가가지고 처음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아까 이런 달이 지나갔던 것 같다 여기 처음인 것 같다 아 그러네 처음 왔던 데네 여기가 그런가봐요 벌써 저기 위에 저기는 지금 갈 필요가 없고 일단은 다시 내려가고 어 뭐 있네 템 쇠기석 파편 아래로 내려가는 문이 있지만 일단 제초동 안쪽 방으로 들어가라네요 그러면 여기서 길이 세 갈래니까 아 여기 아니구요 그럼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왔던가 아 그러면 이제 어딘지 알았다 저 여기를 들어가라는 거야 이 안쪽 방을 들어가라는 거구요 아 여기 함정이네 얘네들 얘네들이 달려든대 얘네들 달려든다고 함정이네 부활까지 안돼 어우 나 어떻게 한대도 안맞았지 되게 무모하게 들어갔는데 또 살아나 또 살아나 조심해야돼 아 그냥 얘네들이 부활했다라는 건가보나 더 추가적으로 부활하는 건 아닌 것 같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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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요 음 신의 손이었어 그 다음에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음 아스토라의 악리가 있대요 악리는 어허 일단은 뭐 대화할만한 그런 NPC가 있다라는 것 같네요 가보죠 가보죠 잠깐만 강화속 오오오 깜짝이야 어우 나 완전 놀랬다 나 지금 잠깐만 길이 이렇게 이어지면 안되는데 잠깐만요 아 아 아 원래 여기 있고 없고 그러는데 이때까지 뭐 캐릭터들을 다 연 사람들은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어 나중에 뭐 도움받고 그런건가봐요 아 이 기덩어리까지 먹었구요 아 아 이제 이렇게까지 먹은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아까 계단으로 내려가면 된대 이제 어 어 오케이 어 에 아 왜 아까 걔가 난간을 탔는지 알겠다 야 이거 가는 동안 뒤에서 공이 굴러온대요 와 오케이 간다 간다 공을 굴린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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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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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야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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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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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뭐야 이거 고기 왜 또하 야 야 이거 말도 안되지 곡이 왜올라가지금 오 이건 아니지 야 이거 야 이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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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오 이거 조종하는 놈 있대 저 위에서 조종하는건가? 어이구 어이구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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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에스드병 넘는데 큰일났다 하아 아 이제 무리하면 안돼 진짜 잘써와야돼 아이고 이런 이건 뭐야 얘가 쏘는거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잇 잠깐만 아아 아 참 지란이같다 지란이같아 그냥 됐구요 이거 뭐지 이거 템주나 이거 야 이거 뭐야 어우 아 지금 여기 가다보면 템 나오네 조심히 깨야겠다 오케이 잠깐만요 지금 저 공이 있잖아 뼛조각을 준대요 불사자에 뼛조각을 준대 저 공이 이거 어떻게 공을 때려야된다냐인가? 와아 샹 이 공을 뭔가 부수는 방법 어? 핫도뿔인데 잠깐만요 아 어딘지 알았다 이 공을 조종하는 자식이 아 쟤래 쟤 오케이 얘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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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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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된데 와 도망가는 꼬락손이 봐라 너 공격 없지 어 너 공격 없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공이 부서지나보다 그러네 아 완벽하다 이러면 이제 불사자에 뼛조각을 확 아 좋은데요 그리고 여기 잔불이 있대요 쩌기 여기 잔불이 있대 이거 추가적으로 먹고 가고 아 좋다 어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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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진다 오져 공략 오진다 이거 진짜 어 스키님 존경합니다 지금 뭐 안 계시겠지만 진짜 고맙습니다 아 완벽하다 진짜 이 정도면은 내가 본 세상에서 제일 되는 진짜 게임 중독자다 아 오진다 진짜 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아 공략은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거네 제가 보는 건데 어 그 다음이 이제 가장 중요해 이제 여기 내가 딱 보니까 여기 아무거나 다 까는 게 아닌 거 같아 오케이 항아리를 그냥 부수고 들어가면 되는데 아 그냥 해골 유령 나온다는 거 하나밖에 없네 당해봐가지고 이것도 가드가 안 되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 야야야 쌩짱짱짱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이거 오? 내가 뭘 밟았나? 하 하 하 하 하 씩 오 개무서워 하 어 어 나 무서워 죽겠네 어 나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궁금해 함정? 적고 와 젖고리 얘네는 좀 빡센데 야 쌩깔까? 어이구 야 망했네, 이거 엄청 많는데 이거 야 이거 쌩까야 quieren 이거, 이건 진짜 힘들어 이건 진짜 잡을 수 있는 각이 아니잖아 아.. 이거, 어해요! 이거 뭐야! 어 Jenn's 잠깐만 잠깐만 뭐야? 왔어? 따라왔어? 뭐지? 이거 뭐야? 어어! 야 이거 죽는다 이거 뒤진다 이거 와아 이거 뭔가 지금 단단히 뭔가 잘못됐다 이거 진짜 와아 저건 또 쥐는 뭐야 이거 공략을 못봐 지금 공략 볼 여유가 없어요 어 이거 계속 내려가면 아닐텐데 이거 아까 화뚝불이 위에 위에 있었는데 잠불? 야 이거 잠불 하나 먹어 야 이쌽 이대로 죽을수 야 야 세카이 노 세크스 야아 됐어 뒤졌어 니들은 야 후 니들은 뒤졌어 좋아 좋아 어디로 가야돼 아아 아 누가 누가 침입했대 아아 형님 야 이쌽 어 미치겠다 하아 하아하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진짜 진짜 이러지마 이거 진짜 아아 와아 이거 귀신같이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안돼 아아 진짜 이러지마 아냐아아아 하하하하하 일부러 이제 내 몬스터에 죽게끔 기다리고 있어 저 나쁜자식 저거 어 아 이거 나가는길이 어디야 도대체 아 아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여긴가 아 왔던데고 어 아 아 오케이 어딘지 알거같애 아 지금 템 템 먹거나 그딴 그딴 여유가 없어 저기같애 그래그래 여기야 여기 좀만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아 아 지금 누가 계속 따라오거든요 지금 내 뒤를 지금 계속 따라와 아 아 쎅새끼 이거 아 아 미치겠다 이거 아 아 길도 없네 이거 와하 야 이거 도대체 미치겠다 이거 여기까지 어떻게 와 죽으면 아 여깄네 아 길 찾았어 길 찾았어 이제 본능으로 깨달아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본능으로 아 뭐야 결국 또 내려가는 길이야 이렇게 가면 안되지 저게 같은데 개새끼 이거 이런 샹 아 이거 미는거다 오케이 아 아까 이 길이 그 길 아니야 이 개새끼 아 지금 유저가 침입했어 내 방에 나 죽이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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